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를 통해 주목받았던 이근대위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대위는 가짜 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무 논란과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 여러 구설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채무 논란은 초반에 부인했다가 채권자에게 빚진 200만 원을 돌려주고 사과함에서 일단락됐지만 다른 논란들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